안녕하세요. 이상하자에서 왕 역할을 맡은 킹이죠. 킹. 차승원입니다. 처음에 TV에서 이렇게 이상하자 광고를 봤을 때 저게 뭐지 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섰네요. 또 드라마에서 왕 역할을 맡았는데 여기 이상하자에서도 이렇게 왕 역할을 계속 맡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모델 출신의 연기자잖아요. 처음에 제가 연기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었는데 그런 어떤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을 감수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 같습니다. 이상한 시도가 처음에는 힘들어도 소신을 가지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촬영 중인 이상하자 드라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보다 더 나은 것을 위해 생각의 틀을 깨자니까 여러분도 이상하자 드라마 많이 지켜봐 주시고 우리 모두 이상해집시다. 그럼 안녕하십니까? 한국지 internationally 감사합니다.